박상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클러스입니다. 유가족들, 유가족들 목소리가 좀 났다가 우리 이태원 참사 또 조용히 들어갔다가 이제 날 것 같아요, 이거죠.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를 좀 해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10일, 내일 드디어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출범합니까? 아, 진짜 어렵게 한다. 한 번 모셔가지고 앞으로 안 들어오시면 이제 모여야 얘기가 되는 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들이 모이지 않기 위해서 정보가 관련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신주의 이름도 안 모셨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분들은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갈 것 아니고 누군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묻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89명의 희생자 유중이 모였습니다. 89명 159명 중에서 외국인들 뺄 테고 또 일부는 연락이 안 된 분도 있을 때 앞으로 더하면 한 명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85명이고 스스로 뭉친 거죠, 스스로. 그럼요. 내년을 물어보니까 서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혹시 이번에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분 맞았냐고 그걸 또 물어봐야 되고요. 맞다고 얘기하면 뭐랄까요? 한 명 모이고 두 명, 세 명, 네 명 옆에 김 씨, 아주머니도 이번에 같이 갔는데 같이 모이잖아요. 해가지고 이번에 여덟 5명이 드디어 내일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집단의 목소리로 함께 아픔을 치유하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또 한 목소리로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바깥에 표출하다 보면 언론도 보도를 할 것이고 이제 그분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얼마 전에 그 피해자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비는 거 봤죠? 이지현 씨 아버님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마 이분들 목소리가 조금씩 놀 것 같아요. 이지현 씨 가족이 윤석열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지현 씨 아버님은 윤석열 찍었다고. 그걸 모르면 그걸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찍었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라 찍을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을 찍었는데 자기 자식한테 돌아온 결과는 뭔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코멘트를 말씀하실 때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지난 박근혜 때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어요 우리가. 박근혜 때 아주 처절하게 과외 군사적권을 빼고 그걸 우리가 뽑은 게 아니니까 뽑았는데 박근혜가 원한다면 정말로 그때 그 이후에 저도 이런저런 학교 강의나 법이 강의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내가 지지하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 원하지 않는 대통령 두 번째고 정말 스마트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왜?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막상 이제 전혀 어처구니 없는 한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다고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역사가 항상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반동의 시간이거든요. 이런 반동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유족들도 아 느꼈을 거예요. 정말로 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시대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역사에 발자국을 한다고 앞서 나가는데 자체하다가는 거꾸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정민주정부라고 하는 YSDJ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물론 했죠. 했는데 검찰도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하다만한 거예요. 솔직히 하다만한 거예요. 언론개혁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로 된 개혁을 민주정부에서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꼬라지를 다가 반동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반동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로 당선됐다. 윤석열 난 선거로 됐어. 몇 퍼센트 차이인 거 하네. 그럼 나는 대통령이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 탄핵한다고 나를? 나는 법률상 문제 먹었으면 나를 탄핵 못할 거야.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 이들이 권력을 국회를 또 장악하려고 야당을 또 탄압하고 검찰 검찰 정권이니까 경찰까지 장악한 거 법원까지 장악하려고 언론도 장악하려고 이렇게 되면 무서운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시청자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게 재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 지금 한동훈이를 다음 주자로 한다는 뭐 이러고 있잖아. 지금 말이야. 재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제도화 시키고 총선이라 그러는데 내년 되면 아마 이게 제도화가 상당히 될 테고 특히 민주당이 예를 들면 분열시키고 이재명 부정 비리다. 옮아 놓고 분당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럼 정치 세력이 막을 게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득권 집단들 그 뒤에는 재벌이 있죠. 당연하죠. 화물이 난다. 뒤에 재벌 화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우리까지 힘들고 그렇습니다. 대출받아서 이자 긴들고 그냥 물가 걱정하고 자식 기후 걱정 이런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이 꼬라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대통령 한 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한 명을 잘 뽑아야 된다.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는 그런 선거 시스템이 좋을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 가진 사람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언론이 춤을 추는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편에 서서 아주 흐뭇맹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알면은 알면은 아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걸 한 번 박근혜를 경험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 말씀하셨잖아요. 이따 우리 경쟁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이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제절명의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제일 앞장서야 할 정치의 중심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느냐 측근들을 만나고 있어요. 관저에서 저는 정말로 1일쯤 되면 저는 야당 인사들을 야당 의원들을 만나야 된다고 봐요. 전혀요. 전혀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지겠습니다만 당연하게도 야당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이거 어떻게 풀까 그렇죠. 경쟁을 만나가지고 풀고 또 안 되면 이번에는 노동자들 풀어서 와봐라 뭐가 문제인가 어렵다. 여기까지만 하자. 대통령이 그런 모습에 이러고 아 역시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전부 다 빼버리고 내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지 측근들만 불러가지고 관저히 해서 그것도 비공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로 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말로 이 정보가 우리 사회에 어쩌면 엄청난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학교 답답해서 학교에서 자료를 봤어요. 민주주의 1호를 좀 봤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서 진짜 경쟁과 그런 경쟁을 통해왔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이 우리 손을 뽑게 됐잖아요. 민주화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민주정권 그런데 왜 이끌어왔지 당하냐 우리가 봤더니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런 위기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선거로 뽑힌 이 사람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재권위주의하면서 그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들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이런 게 횡행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지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어할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민사회가 많이 발전해 있고 수평적 권력이라든가 의외민주주의가 정당정치가 발전한 게 아니니까 제어 안 돼. 제어할 길은 뭐냐 촛불밖에 없는 거예요. 촛불밖에 없어요. 5년 전에 그렇게 화이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직접 나가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외에는 다른 방안이 지금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려고 말이야. 날씨 죽고. 그런데 그거 외에는 방안이 없어요. 누가 이걸 제어할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고려시대의 무인 정권도 이랬나? 뭔가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정권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일제 신민진 태우야 하고 조선왕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조선왕조가 비록 문외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얼로가 다 열려있었고 사회부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랬습니다. 조선왕조더라도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언론과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국민들을 빼고는 국민들을 빼고는 언론과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야당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검찰의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은 이미 한쪽으로 다 겨루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죽는다는 걸 몰라. 모모 의원은 무슨 뭐 분당한다. 이재명이 밝혀야 된다. 아니 홧소리만 하고 있어. 진짜 헛소리야 진짜. 다 뭉쳐서 싸워도 힘들 판에. 그 칼과 그 칼날이 결국 자기한테 온다는 걸 왜 몰라? 어제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예를 들은 게 아는 얘기는 얘기입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한 180명 뽑았잖아요. 180명 뽑아본 들 별 의미 없더라. 별 의미 없더라. 이 얘기가 어느 순간을 떠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뽑아본 들 지금 169명이잖아요. 가반이잖아요. 우리에게 가반을 썩을 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할 건데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나라 경제나 안보나 남북관계나 우리 노동자들이랑 모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판에 20년 큰 고개 야당은 뭐 하나요 지금? 160명 뽑아서 뭐하죠? 다음 총선 때 자 우리 민주당에게 가반을 써달라고 출민은 뭐하죠? 이 얘기는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혹시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보면 다음 총선 때 민주당한테 200석을 달라고 한번 얘기할 겁니다. 200석을 줘서 뭐하죠? 저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때 만약 그냥 윤석열 정부가 내년 되어서 다음 총선 때면 망해갈 거야. 망해가면 집권당에 대한 반사 요구로 민주당에 대한 뭘 표현을 줍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반의석을 3분의 2가량 조분들 배불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민심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혼자만 그렇게 고림부원으로 놔두지 말고 같이 힘 어떻게든 힘을 하쳐서 이낙연 개든 뭔 개든 간에 비명계 친명계 간 간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같이 함께 배를 타고서 싸워주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호시탐탐 뭐만 나오면 그냥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정진석 비대변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지난달 21일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를 만나고 그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만나면서 눈물도 거슴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사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정진석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정부 유당으로서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지혜스럽다는 말을 들었고 사후 원인 규명과 사퇴수속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실히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역사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약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친절히 할지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유가족 대표 이지안 고 이지안 씨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11월 21일입니다 정부가 얘기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셨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 참 좋은 분위구나 생각했다 참 좋은 분위기 생각했다 약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요 뭐라도 뚫고 싶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수도 있어요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국회의 국민의 연설에 가셔서 어제 많은 유가족들이 158명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또 바보처럼 이용만 당했구나 하고 너무 실망을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발언이 고 이지안 씨 아버지 너무 순수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봐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한테 결국은 자기의 아들이 죽어난 다음에 얼마나 나쁜 권력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있는지 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기득권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말이죠 능력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가족들 능력 능력하는 거죠 그거는 또 마약 검사한다고 그거 돌아다녔답니다 대검에서 그거 얘기하고 경찰이 부검하자고 그러고 몇 명 부검은 했답니다 부검은 몇 명 했답니다 부검은 이것도 마약 얘기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현영 의원이 얘기한 민주당의 주장 중회를 보면 10월 30일 날 사고 다음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때 이태원 압사 사건에서 압사 빼라 아 이거 나오네요 압사 빼라 해가지고 이태원 사건이라고 칭하라 이런 지시가 내렸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는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압사는 말에 빠지고 참사도 아니다 사고 이렇게 되는 이거는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마약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현장의 유리품들을 다 굉장히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하면 그 안에 눈물 나는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휴대폰도 있고 깨진 여러 가지 옷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거를 다 뭐하여 뭘 했느냐 마약 검사를 의뢰답니다 뭐 근데 마약 뭐 하나도 안 나왔던데 당연하겠죠 그럼요 당연하겠죠 만약에 예를 내서 한 개도 나왔다 칩시라 이 사건을 마약 범죄들을 다 한번 벌어낼 거예요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야 아마 이렇게 보러 갈 거예요 그나마 안 나왔습니다 하니깐 유가족들 위로해 주고 어떻게 하든지 희생당하고 압사당하고 젊은이들 역시를 위로해 주고 반성하고 진짜 죽을 줄였다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하든지 또 마약 검사를 해서 구검을 해서 마약을 발견해서 그 유가족들도 또 2차가 3차가에 진짜 능욕하는 거죠 능욕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이태원 참사에 우리가 유족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순박한 백성들의 생각들을 나쁜 정치가 얼마나 피문들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이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도 이런 사건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5년만에 반복되고 있고 다시 시대가 뒤로 가고 있다는 그 어떤 현실을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제대로 할까요 얼마나 또 방해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뭐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한 30일 남은가요 네 4주 남은 정의들 안 나올 테고 나와도 말 안 할 테고 안 할 테고 또 혹시 여당 의원들 나와 또 소리 지르면서 또 쇼할 테고 차례를 박차고 나갈 테고 뭐 안 되겠죠 진짜 그리고 안 될 이유는 민주당은 다 뻔하죠 그렇게 할 테고 민주당 의원들 또 제대로 못 싸울 테고 네 아니 죄인이 없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해서 아무도 안 오는데 공책해도 안 되는데 진짜 민주당 의원들 목숨 걸고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정말 네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국정조사에 임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해서 폼이라 자꾸 말이죠 언론 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이제 5주년 만에 국정조사가 됩니다 안 하느니 못한 그런 국정조사가 정말로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쪽에서도 누구죠 뭐 또 왈왈리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 국민의 의미에 네 특히 조수진도 있고 또 뭐 여름에 있는 모양인데 또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본질 흐리기 괴변 아니면 말고 당신 탓 아 하여튼 정말 아마 또 제외될 겁니다 경제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네 경제 얘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경제 지금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했죠 네 또 뭐 일본 시만의 신문에서도 또 전문가들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내용 중 하나가 이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S&P라고 국제 신용평가사 당연히 무역수지 특히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모든 원인은 이쪽으로 기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S&P가 했던 얘기는 내년 한국의 국내 총선 GDP가 1.4% 전망을 하고 있다 네 한국은 향후 10년간 일본형 만성적 저성장을 하고서 보인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 출연될 것이다 아니 일본보다 더할 걸 등등 얘기했는데 드디어 S&P가 그 얘기했습니다 네 일본처럼 만성적 저성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한국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건설사들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네 부동산 문제가 간단히 알아보면 줄줄이 또 산 파산들이 그런 어떤 건설업체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물려있는 채권이라든지 그것도 채권이 무너지면 나머지 기업들 연세가 연세가 줄율이 나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S&P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S&P도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줄고 여기서부터 생기는 파생효과에다가 네 결국은 일반 국민들은 가계부채가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가계부채가 여기서 터져버리면 가계부채와 민간 부채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폭탄이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아시아 경제 위기 상황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지금 한국은 그렇게 가고 있다 S&P의 전망입니다 경제성장률 지표도 1%, 2% 1.4 정도인데 네 경제성장률은 물론 통계치지만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업에 투자도 안 할 테고 돈도 안 돌게 되는 거고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고 구조조정 당할 테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각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말하고 있는데 ADB가 좀 높죠 아시아 경제성장률이 2.3인데 우리나라의 KDI가 1.8로 보고 있습니다 KDI가 1.8 한국은행이 1.7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더 낮출 것 같아요 네 S&P는 1.4로 보고 있고 또 혹시 다른 도포가 있습니까 다른 거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지난 9월달보다도 네 9월부터 뭐 두 달 뒤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유럽 미국 일본 대부분 다 조금씩 높아가요 조금 높아가는데 한국만 높았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망 수치가 두 달 뒤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고 이것이 아마 12월달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쯤 되면은 5.2시부터 더 낮은 전망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안 좋다 그래서 올해가 안 좋지만은 내년은 더 안 좋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계도 통계도 지금 이렇게 OECD도 보고 있다는 지표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세수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세수는 수출이 안되면 세수가 널 데도 없고요 그렇죠 부동산 값이 이렇게까지 경청적이 돼버리면 세수도 더더욱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결국은 재정 수집하셔도 이제는 적자가 더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과외 금융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변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고요 지금 세수 정감제를 보면 종합소득세하고 상수 정여세 외에 나머지 부동산 정권 뭐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내년에는 전망치 하다 안 좋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년 경제에 대비하는 좀 발빠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결국은 각자 도착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정치 문제에 오리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 때리니까 아 지지율이 올라가네 당내에 대통령의 발언권이 커지는구나 내년 전당대회 우리가 추대할 수 있겠네 그러고 난 다음에 총수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경제는 이렇게 거의 정말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씀을 그덕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선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해도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러한 선거에서 당선된 정권이 권위주의화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러면 그건 국민이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안 하고 언론에서 안 하고 다른 제어장치가 없다고 제어장치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못 갔죠 윤석열 정권이 지금 7개월 만에 제어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책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국회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회라는 게 견제하라는 것 언론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미는 수밖에 없는 거 민주당 제대로 된 의원들 한 10명만 있어도 정말 싸워주면 이것까지는 안 간다 그렇죠 다음 총선만 보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눈물을 보시라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요즘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김욱하고 남욱 문제 그리고 남욱이 거짓말했다는 거고 신밀성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드러나는 거 아마 조만간에 나름대로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정면 돌파 외에는 바쁘게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말 그대로 근곤일척의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본인은 본인이고 당이 살아야 될 것이고 이 당이 살아야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타수의 지지자들도 확실히 힘을 모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해버리면 결국은 내구보다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경제 이거 어떻게 한대요? 윤석열 정권에서 수경은 어떻게 한대요? 경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쳐다보고 있대요 지난들은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집도 몇 차례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위기 때 기득권들은 더 찬서예요 기득권을 가진 집도 사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 은행에 투자 은행에 집어넣고 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걸 똑똑히 알아듭니다 그들은 어쩌면 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길거리고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찬스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정치의 또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공기업도 자산 매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야 기가 막히게 물건 나오는 거지 뭐 요즘에 무슨 방송사도 나오고 재벌의 막내 아들인가 보면은 널 위해서 말이지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아서 400억을 줬고 말이야 참 우리 은행에 얼마이지 현금 한 40조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큰 거 살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 안 듣는 MBC 뭘고 더 탐사 그나마 좀 얘기하고 있는 더 탐사 시민언론도 그냥 압수수색해서 문을 뭐죠 소방관들 불러와서 그걸 딱 구들어가고 네 보도도 안 해 제대로 보도도 안 해요 자기는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배근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